그녀들의 설레인 마음으로 시작하는 다했어요 다시 확인해봐 네 다했어요 작전명 완벽한 이상형을 내 남자친구로 만들어라 네 남자친구로 만들어보자 지금 우리 아빠 컴퓨터를 해킹해서 내 남자친구를 만들겠단 거야? 캐릭터 능력 레벨 지적 키는 크고 그리고 힘도 세야지 그리고 진짜 멋있어도 본인은 그걸 몰라 그러면 더 멋있어 보이지? 로봇에서 인간이 된 못 믿겠어 누가 봐도 완벽한 남자 믿을 수가 없군 완벽남을 소개하자면 잘생기고 인기 많고 연주도 잘하고 운동신경은 박지성 넌 좀 지나치게 완벽해 12월 28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완벽남의 조건은 오직 디즈니 채널 related to 잘생각이 없다 찾사님 도와주 도와주 드러ives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